안녕하세요 정원탐방 오늘 올해 아름다운 정원 대상을 수상한 안성의 노래하는 정원을 찾았습니다 주택은 원래 안에 있던 옛날부터 있던 옛날식 한옥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시골 회갓집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셨습니다 정원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또는 서쪽에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앞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메인인데 굉장히 넓은 잔디 광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100년 된 감나무가 있는가 하면 벚나무도 있고 배롱나무도 있고 대개 교목으로만도 사계절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집안에서 나온 돌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화단의 엣지를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잔디 끝에는 넘지 않도록 특별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동원해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른쪽에 벽돌을 세로로 잘라 가지고 남은 폐벽돌이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보도도 만들었죠 그리고 잔디 중심부에 이렇게 원형을 파서 작은 소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공간 하나하나 또 이렇게 거기 소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원래부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아주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두 분이 은퇴 후에 상당히 즐겁게 정원을 가꾸면서 주변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상당히 삶에 의미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도 거의 경계가 없고 옆집도 이 집에서 정원을 많이 배워 가지고 옆집 정원을 잘 가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유튜브도 잘 하세요 노래하는 정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구독자도 되는데 이분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유익한 그런 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